안녕하세요 한빛TV입니다 오늘 곱창과 안성환경대점에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메뉴판이구요 곱창모듬 200g 오늘은 모듬 200g만 시켜봤습니다 13,800원 간단하게 찌개 하나랑 양념장이랑 고추를 넣어주셨습니다 계란도 넣어주셨습니다 고추랑 이렇게 곱창300g 곱창1,8,8,7,9,8,1,033 곱창1,8,7,8,8,9,033 곱창2,8,8,9,6,8,9,8,033 , 곱창1,8,1,9,8,9,8,033 곱창1,9,8,5,9,9,9,9,9,9,9,1,9,9,9,1,7,4,9,9,9,9,9,9,9,9,9,9,9,7,9,0 오빠가 찍었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네, 여기 계진분이 있네 밥도 시켰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맛있네요 음, 맛있네요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함비티비오프 내셔널 구독수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